인생을 재미로 사냐 의미로 살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살다 보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모순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반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할 때도 보면 물질은 꼭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비교해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안 주십니까? 나는 왜 이 꼴입니까? 뭐 이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있는데 더 부자, 언제나 더 부자는 있잖아요 더 부자하고 비교해가지고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은 꼭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래도 적어도 예배는 드리잖아, 십일전 드리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세인이 그랬죠? 바리세인들이 잘 믿는 사람 비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바리세인 비교할 때 보면 세리 비교하고 죄인 비교하고 그런 거죠 토색, 불이 가는 이런 것하고 비교하잖아요 나는 그거 안 합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뒤집히는 거죠, 전복된 인생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만 비교해도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하고 비교해야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최선과 비교해야 되고 강력함하고 비교하는 게 최고겠죠 그러지 않으면 성장 못합니다 물질적인 거 놓고 한번 봐도 그래요 우리 리듬체조했던 여자분 가운데 요즘에는 은퇴했나요? 소년제라고 있었죠, 옛날에 제가 스토리 들어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국내에서는 필적할 사람이 없었대요 우리 큰딸도 리본체조했던 거 아십니까? 하다가 자꾸만 떨어뜨려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소년제는 거기서 뛰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났으면 주변에 대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만족을 안 해요, 자족을 안 하고 러시아를 갔대요 러시아를 갔더니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더니 동네 꼬마도 자기만큼 하더래요 그래서 러시아가 가지고 한국 대표다 생각하고 나갔는데 32등 했습니다 수치스러워가지고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최고인 줄 알았는데 32등이라니 그래서 거기 수치를 이기고 견뎠더니 10등하고 5등하고 러시아에서 5등까지 해보고 왔대요, 귀국했대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리듬체조나 이런 게 저변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족하면서 맨날 못하는 애들, 맨날 허접하게 하는 애들 비교해가지고 내가 최고야, 운물한 개구리밖에 안 되겠죠 오늘 12절 보니까 이렇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 자기 온전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더 나은 것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있는 거죠 다 된 존재 아니라는 거죠 성장해야 될 존재다 그런 거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냥 쓸데없는 거에 만족하게 만들어요 허접한 거와 비교해가지고 만족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1마일, 1마일이 1.6kg거든요 그러니까 1600m 1마일 뛰는 경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쓸데없는 이론을 해 검증도 안 된 거 사람이 1마일을 4분보다 더 빨리 뛰면 심장이 파열된다 그런 거를 써놨대요 누가 의사의 말 너무 믿지 말아 대충 쓴 거야 뭐라고 얘기한 거야 4분보다 더 빨리 뛰면 심장이 파열돼서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1마일을 4분 안에 못 뛰는 게 아니라 안 뛰는 거죠 왜요? 심장 터질까 봐 똑같은 거잖아요 옛날에 지구가 천둥설 네모나하다고 믿으면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낭떠러지 떨어진다며 그러니까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죠 누가 갈 수 있어요 지구 둥글다고 믿는 사람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못 가는 게 아니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해요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 버리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54년 멀지도 않습니다 54년이에요 한국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53년에 끝났잖아요 로조 베니스트라는 사람이 그래 터질려면 터져라 죽고 싶었는가 봐 그래서 자살 시도도 이렇게 해야 돼 아직 건 4분 안에 뛰고 심장 터져 죽지 안 터지네 심장이 안 터져요 그래서 로조 베니스트라는 사람이 1마일 1600m를 4분보다 더 빨리 돌파했어요 그랬더니 로조 베니스터가 안 죽는 거 보고요 그 해에만 37명이 4분 안에 뛰었어요 참 웃기죠 그다음에 2년 동안에 300명이 뛰었어요 지금은요 고등학생도 뛰어요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짓이 먼 얘기도 아니에요 여기 54년생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사미 장로진 그 4배쯤 죄송합니다 그것보다 더 나이 어리신 거 안 돼 하여튼 고어간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때만 해도요 1마일을 1.6kg를 4분 안에 뛰면 심장 터진다고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를 깨버리니까 2년 안에 300명이 쏟아져나오고 지금 고등학생들 그것보다 더 빨리 뛰어요 그렇게 뛰어가지고는 안 되죠 선수 못하죠 그러니까 내 아래 한계를 넘어야 되는데 마귀는 항상 이렇게 한계를 지어놓은 거라고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마귀의 계기가 대단하구나 마귀가 이렇게 그리스 로마 문화를 쭉 보면서 제일 감명받은 게 경기자예요 경기자들 보니까 최선을 내게 뛰는구나 한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구나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야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하고 경기자하고 되게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로 살아야지 이게 오늘 빌리포스 3장 이야기예요 2022년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뭐라 그래요 그걸 멋있게 말하면 부르심, 영어로 하면 콜링, 한자로 하면 소명, 사명 이런 거죠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르심 갖고 안 살고 뭐로 살아요 옆 사람 쳐다보고 산다니까 유행 따라 살고 남 어떻게 하나 남들이 대학 간다 그러면 대학 다 가고 남들이 무스탕 입는다 그러면 다 무스탕 입고 청바지, 쫄쫄이 바지 입으면 다 쫄쫄이 바지 입고 와이드 입으면 와이드 입고 참 이상하지 않아요 날씨 이렇게 추운데 또 금년에 유행이 또 쇼실에 쇼 잔발에 이게 허리 위로 올라오는 거 있고 부들부들 떨어내는 애들 보면 저게 정신 나갔지 진짜 날씨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맞추는 게 사람 짧게 입으면 자기도 짧게 입고 더워 죽겠는데 길게 입으면 자기도 길게 입고 다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옆 사람 쳐다보면 안 되죠 오늘 방향을 얘기하잖아요 부르심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14절으로 줄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부름의 상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 이수환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부르심은 위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고 살면 평면적인 인생을 사는데 부르심 따라 사는 사람은 입체적인 인생을 삽니다 위로부터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면에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입체적인 인생을 산다고 역사를 관통하는 인생을 살고요 뚫고 들어가는 그냥 찢어버린다는 얘기하잖아요 역사를 찢어버려요 많은 사람의 예측을 다 찢어버리는 인생을 산다고 왜요? 위로부터 임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역사를 이렇게 직선으로 하는 역사를 갖다가 수직으로 막 찢어버린다고 그게 부르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나짐 히크메트라는 터키 사람이 하나님과 인터뷰라는 내용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가상이죠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고 하는 것들을 써놨어요 인간에게서 하나님 제일 놀란 게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참 이상하더라고 어렸을 때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빨리 어른 되려고 날리신대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세요 그게 뭐 그렇게 빨리 어린 되고 싶은지 내가 지금도 기억나네 여기 지금 율동하는 자매도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가 화장했어 사람 태워 죽이는 거 말고 이렇게 얼굴 화장 화장을 했어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팠죠 왜 아플 게 뭐냐면 초예쁜 나이에 중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가 얼마나 예뻐요 초예쁜 나이에 늙은 여자를 하는 화장을 왜 하나? 늙은 여자를 하는 화장을 왜 해? 그거를 모나리자의 매직으로 더 칠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렇잖아요 이 걸작품에 왜 저런 거지 같은 걸로 이렇게 매직 칠을 해놨나? 낙서를 해놨나? 나도도 예쁜데 좋아요 이유가 뭐예요? 빨리 어른 되려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 40대 초반에 어떤 여자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 이분은 또 포토샵을 하고 난리 쳐가지고 20대 후반 같이 만들어놨어 그렇게 빨리 어른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돼요? 또 어려주고 싶은 거야 그 책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신기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린 시절이 지루해서 어른 되려고 난리 치고 어린이 되면 또 그 싫다 그러던 어린 시절이 좋아가지고 어린 시절으로 돌아가려고 그 난리 치고 이게 뭐니? 이런 거예요 이게 뭐니? 인생이 그래요 부르심 없이 살아가면요 이런 바보짓 한다는 거예요 돈 왜 벌어요? 건강하자고 돈 번대 막 돈 벌겠다고 건강까지 잃어버려 그러다가 또 건강 자겠다고 돈을 써 제가 어렸을 때요 신문에 그게 나왔어요 살찌는 약 그때는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꿈에 둔 소원이 살찌는 거였어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살찌는 약 살찌는 약 그거 인터넷 찾아봐요 살찌는 약 광고 나와 이거 먹고 살찐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다 살찌게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PET 한다고 그러면서 맨날 기도 점유기 살 빼게 해달라고 해달라고 나 그런 거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이 열받지 지난번에 살찌게 해달라며 또 이제 와서 살 빼달라고 또 살 빼봐 또 쪄달라고 그러고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뺐다 쪘다 뺐다 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랬다 저랬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인다 변덕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불의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평생 이러고 살다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인생은요 불의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떤 그 인터넷 사이트인데 어떤 그 사이트 운영자가 연발되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댓글 달아주세요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재미로 사는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 어떤 사람은 쇼핑하는 재미 어떤 사람은 뭐 여행 다니는 재미 맛집 다니는 재미 쭉 썼다고 그러니까 뭐 참 재미도 가지가지다 근데 그중에 한 사람이 좀 심각한 사람이야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인생을 재미로 사니 의미로 살지 그 얘기를 딱 써놓고 난 다음부터 댓글이 안 달리는 거예요 댓글 다는 사람이 부끄러운 거지 인생을 재미로 사니 의미로 살지 한 두 시간쯤 있다가 운영자가 글을 남겼는데 거기서 물어봤어요 왜 두 시간 있다가 글을 남겨냐 그랬더니 두 시간 동안 그 글을 읽고 엄청 울었대 인생이 그래요 70여 80인 인생을 했다가 재미로 살아요 여러분 재미로 살아보셨죠 뭐가 그렇게 재미있던가요 재미로 살아보면 그거 머리 나쁜 사람은 한 1년 재미있어 머리 좋은 사람은 일주일이면 재미가 없어져버려요 인생을 재미로 사는 것만큼 한심한 인생이 없습니다 재미없어요 인생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어 어떤 사람은 그래 인생이 재미가 없다고 그거 지금 알았어? 인생은 재미없어요 여기 인생이 재미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오산에 인생 재미없어요 머리가 좋을수록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화보면 식상해지거든 인생은 재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의미로 사는 거지 의미가 뭐예요? 불의심이죠 주님께서 날 뭘 부르셨나 불의심에 응답하는 거 그러고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불의심이 없으니까 불의심을 딴 걸로 대체해 뭘 살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불의심으로 살면 열심히 살 때 의미가 있는 건데 불의심이 있는데 불의심 대신에 대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을 위해 살아요 돈 벌어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왜 버냐 그러면 더 많은 게 좋으니까 죽어라 돈 벌다가 의미없게 죽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 성공해서 뭐 하려고? 그냥 죽어라 성공한다고 그러다가 의미없이 죽어버려요 의미를 못 찾는 거죠 이런 바보가 있어요 불의심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대부분 욕심으로 살잖아요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욕심 이기적으로 살죠 내 욕심 가지고 기껏 해봐야 내 한계 넘어서지 못해요 그거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불의심으로 사는 인생만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의욕이 생겨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고 그게 능력이죠 생특치벨인가요? 어린 양래가 거기 나오는 것 같은데 배를 짓고자 할 때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야 나무해와 그 다음에 목재를 가져와 이 일해라 저 일해라 시키지 말래요 배를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 데려다가 바다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래요 바다에 관한 비전을 보여주래요 그러면 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산에 가서 나무해오고 목재 만들어가지고 배 만든다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아시겠죠? 뭐 이거 알아 저거 알아 그거 율법주의예요 율법 갖고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 그렇게 복잡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불의심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세부적인 거는 자기 은사에 따라서 각자 알아서 뛰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거예요 영혼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복음과 사람 붙들어야 된다 그거 하나 붙들고 나면 나머지 알아서 하는 거지 세부적인 거 할 게 뭐가 있어 전문가들에게 더 많은데 어떻게 하면 복음증가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사람 얻을 수 있는지 그건 각자 알지 몰라요? 그게 왜 필요한지 비전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센티베리가 이거 되게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무해오라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이 필요한 게 아니래요 바다의 비전 보여주면 알아서 배 짓는다는 거예요 배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지고 뛰어야죠 제가 오늘 장례가 있어서 부산을 갔다 왔는데 장례식이 잠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신방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산에 있는 집사님 댁에 가서 얘기 들었는데 이분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이분한테 강의를 들으려고 해요 강의를 영어도 들으려고 영어 선생님이 있으니까 영어도 하고 커피 예술 예술 작품도 되게 많고 그래요 무슨 호박 이런 거 맨날 만들어서 팔고 그래요 진짜 호박 말고 그림 이런 거 하여튼간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분이 뭐가 장점이 있길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강의를 들으려고 그러나 그래서 오늘도 제가 유심히 들어보니까 특징이 이거예요 땡택지벨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나무 해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바다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야 그걸 보여주니까 하라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하고 싶어져 내가 그분에게 설득 당했다니까 오늘 당하고 왔어요 내가 당했어 저는 연예인들 잘 몰라요 왜냐하면 TV 재미가 없어서 난 재미가 없대 연예인 중에 탁재훈이라고 내가 누군지는 대충 아는 것 같은데 나 탁재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 탁시를 별로 안 좋아하지 탁구만 좋아하지만 탁시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탁재훈이라고 있는지는 알았어요 내가 알았지만 나 이 사람이 뭘 하는지 TV에서 본 적은 경험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탁재훈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개인적인 어려움 당했을 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대 메일을 보낸 적이 있대 영어 잘하니까 이분이 주로 축구성들 되게 좋아하더래 그래서 뭐 무리뉴 감독한테도 보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나오더라 여러 축구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 서너 명들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구도 안 좋아하면서 왜 그러지 그래서 자기는 낙심하고 넘어진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는 메시지가 참 중요하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누구였냐 하면 다섯 명한테 보냈다 그러는데 탁재훈 씨한테 보냈대요 당신이 내가 방송을 보니까 당신은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짧은 말로 위로해 주는 천재성이 있다고 그거 계속하라고 최고의 엔터테이너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리냐면 탁재훈이 누구야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다가 기차에서 봤어요 당한 거죠 나부러 보라고 얘기한 적 없어 그런데 자기 얘기 쭉 한 거야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위로를 주는 그 비전 얘기를 쭉 하면서 꿈에서 예증을 몇 개 들었는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억나는 건 그런 거네요 김수미하고 아는 형님이 나왔다며 내가 그거 봤어요 봤는데 꼭 그렇더라고요 아는 형님에서 김수미 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탁재훈 씨에 칭찬해 주면서 당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김수미 씨도 힘든 때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 때는 1시간짜리 강의보다 당신 같은 3초짜리 유머가 살리는 힘이 있어 모시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탁재훈 씨는 머리가 좋은 건데 창의력이 있는데 3초짜리 유머로 사람들을 살려낸다는 거였죠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머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고난당한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배부르면 유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유머가 제일 많아요 탈모드 보세요 되게 웃겨요 유머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탁재훈 씨가 깊어졌다는 게 그분이 설명하길래 그래요 많은 고난 속에서 유머로 농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 같은데 강의 1시간짜리 대단한 강의 들어도 힘을 못 얻는데 이 사람의 3초짜리 유머가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읽힐 때가 많이 있다고 김순 씨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쭉 설명하는데 나보고 탁재훈 씨고 보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오늘 당했다니까 오다가 몇 개 봤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세부적인 거 그런 것 같고 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큰일 이 땅에 이렇게 평면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입체적으로 위로부터의 부르심을 주는 거예요 역사를 찢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역사를 찢은 사람 아닙니까 그냥 흘러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예배하는 한 민족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찢어내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에요 평면으로 살면 안 되죠 남들 먹으면 우리 같이 먹고 마시면 같이 마시고 입으면 같이 입고 그러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찢으라는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새롭게 시작할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르심으로 살아야 돼요 부르심으로 부르심에 응답으로 살아가야지만 진짜 능력이 되지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세계는요 욕심의 세계보다 훨씬 큽니다 세상은요 대부분의 욕심의 세계 속에 살아가 그거는 물고 물리고 그러다가 진짜 정글 같은 인생 살다 끝나는 거예요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부르심의 세계는 위대한 세계입니다 입체적인 세계고 영적인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강력한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 앞에서 하는 일과 똑같죠 할 수 있는 건 존중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잡한 거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잖아요 부르시잖아요 그럼 그거에만 응답하며 살아가면 역사를 찢어낼 수 있고 세상의 모든 허무함들을 깨버리고 의미를 던져주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 정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도처에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연 설명할 때 부르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부르심에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과거에 묶이는 거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현실적인 두려움 이거 깨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두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부르심의 세계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과거에 죄책감이 제일 큰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살폈잖아요 3장의 11절을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돌멩이 맞고 죽을 뻔했거든 거반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으려고 그랬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스테반이 생각 안 났을까? 스테반 돌로쳐 죽였잖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간 응보적인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내가 스테반을 돌로쳐 죽였더니 나도 돌에 맞아 죽는구나 이놈의 죄 이놈의 죄 우리 대개 그렇게 하죠 어려움만 당하면 맨날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벌받는 거라고 그러고 이게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외지셨어요 우리의 대속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맑아게 씻어주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기억도 안 한다 그랬는데 우린 지독한 기억에 세상 사람들은 맨날 죄 기억하잖아 물고 늘어지고 했다 이렇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불심에 응답을 받는 사람은 그러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테반 죽이는데 동참했다 이거 갖고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전혀 그 얘기가 디모드 연설 1장 12절부터 나오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여기 죄책감 그런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셔가지고 직분자를 삼아주셨다 감사하다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하면 내가 회복됐다 그 얘기가 나오는지 죄책감에 사로잡힌 얘기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불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잠깐만 상처라고 그러고 트라우마라고 그러고 나는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가 커서 두려움이 있어서 못 나가 이건 십자가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다 당하셨고 우리를 건져주셨고 충성되게 일꾼으로 삼아주셨다고요 다시 거기 매이지 말라고요 사타나 물러가라 그래야죠 어디서 정지하는 세력이 있냐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 보세요 그런 얘기가 어딨냐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하고 마가 이런 사람 나왔잖아요 바울에 충성된 사람들 그런데 누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했으니까 별로 은혜를 못 받는데 마가에 대해서 은혜 받는 심지어 목사님들 성교사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목사님 성교사님 한 분 한 분이 저한테 메시지 왔어요 마가에서 제가 위로를 받았다고 자기 실패자라고 1차 전동행 할 때 배신하고 떠났다고 낙인 찍혔죠 저 배신자 도망자 그런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거 제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부끄러움을 이기는 용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마가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나 마가예요 목사님 나 마가라고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했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제기할 거라고 그래서 마가 보금서였잖아요 최초의 보금서가 마가 보금이거든요 누가 보금도 있지만 누가는 진짜 모범생이 쓴 거예요 누가는 딴 거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냥 모험생 마가는 뭘까요 이거는 진짜 좀 논팽이였어요 그런데 넘어졌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마가가 내가 옛날에 도망쳤던 거 그거에 죄의식 있다 그거 두구두구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과거가 우리를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절대 묶이지 마십시오 파월도 그렇잖아요 대마가 배신하고 떠났지만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해 봐가지고 내 사람 다시는 믿는가 봐 이런 게 없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은혜의 기회가 되고 힘으로 나를 돕는 능력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절대 묶이지 마십시오 그럼 언제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부르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마귀가 계속해서 마귀는 정제세력이거든요 우리가 죄책감을 주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자분들 어머니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냥 애가 아파도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애가 공부를 못해도 내가 못한 것 같고 애가 공부를 못한 건 엄마하고 뭔 관계가 있어? 애가 키가 안 자라도 자기가 안 먹인 것 같고 먹는다고 다 크면 못 클 사람 누가 있어 어떤 은혜는 위를 크고 어떤 은혜는 옆으로 크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주신 불량이지 그것도 불신앙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죄책감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 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잠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을 뿐인데 그런 죄책감은 근거 없는 죄책감이에요 그걸 막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상처로 살던 인생 이거 끌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악한 막이야 물러가라 하라고요 돌아서지 마십시오 과거로 돌아서지 말고 미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쟁기를 잡고 돌아서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그랬고 돌아보다가 속이 눈댔던 로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 어려우면 맨날 애국으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기뻐했어요? 누가 뒤를 쳐다보래요 악플 향해 나가는 거지 힘차게 나가십시오 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이게 불의심이 있다 그러는데 불의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느낌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차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오늘 기차 탔으니까 기차 얘기할게요 기차를 타고 가요 기차 타고 가는데 부산 다 갔는데 이상해 계속 꼼꼼한 거예요 옆에 가 나 부산에 오래간만에 가서 그런지 모르겠다 진짜 코로나 이후 처음 갔거든 부산 왜 이렇게 꼼꼼하지? 옛날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터널을 지나가나? 계속 꼼꼼한 거예요 되게 불안했어요 이게 뭐지? 계속 불만 한 5분 10분 가는 것 같아 마지막에 여기 구리 딴소리 못 들어봤는데 이게 뭐지? 그 다음에 어느 데 가면 또 뭐 이렇게 황량한 데 있잖아요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사막 같은 데 왔지? 황량한 데? 여긴 뭐지? 그렇게 걱정하면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걱정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러죠 기차 타고 걱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에요 깜깜함이 있다고 걱정할 것도 아니고 황량함이 있다고 걱정할 것도 아니고 기차 탄 사람은 딱 하나만 걱정하면 되죠 레일 위를 달리고 있는가 선로를 달리고 있는가 그것만 걱정하면 되죠 지금 보니까 선로를 달리고 있어 분명해 소리가 규칙적이야 그리고 KTX니까 약간 드무스하게 가 별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안심했어요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왜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속 올라가 그러지? 철로이 선로를 달리잖아 지금 레일 위를 달리잖아 우리가 언제 두려우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정하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가고 있는데 주변을 찾아보니까 터널이야 깜깜해 찾아보니까 사막같이 황량해 왜 이렇게 살벌해? 괜찮아요 그게 아무 문제 없어요 뭘 확인해야 돼요? 선로를 달리고 있는가 그럼 두려움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순간에 우리는 말씀 위를 달리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짓이죠 왜 그런 바보 짓을 하냐고 마귀가 우리를 착시에 빠지게 만든다고요 디모드의 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니고 세 가지잖아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능력인 거 믿습니까? 능력 중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다 여기 있으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레이를 달려가면요 권능이 생깁니다 느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이 할 때마다 말에 권능이 있고요 행동에 권능이 있고 여러분의 사역에 권능이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호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내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전하고 이렇게 사람을 이끌면 그 사람 세례받습니다 제자되고 세례받아요 그때 놀라운 게 뭐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나는 통로일 뿐이구나 도구일 뿐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두려움 아니잖아요 두려워는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만 있으면 사랑이며 외적으로는 능력 내적으로는 사랑 불쌍하게 주시는 거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에 이게 뭐예요? 정신 잃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정신이 왜 이래요? 흥분한다고 그러잖아요 흥분 흥분해가지고 두려움에 빠지든지 패닉에 빠지든지 욕심에 빠져가지고 탐욕 때문에 바보짓 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약간은 여유로워요 그렇죠? 너무 공포스러울 때도 덜 공포스럽고 모든 사람이 탐욕으로 뭐 우리 뭐 2021년에 얼마나 그랬습니까? 뭐 집값 오른다고 뭐 난리치고 난리치고 근데 진짜 믿음인 사람은 뭐라요? 올라가면 내려가겠지 뭐 이러더라고 당에 내려가지 안 내려가요 그거? 언제나 안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쫓겨가지고 뭐 영끌 아니 성령을 끌었다가 할 게 있지 영끌해가지고 집을 사? 성령이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영끌해가지고 복음 증거해야지 그렇죠? 근데 이상한 소리에 끌려가지고 다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근거 두려움 체크가 오면 할 때 환경 가지고 두려운 것은 속고 있는 겁니다 혹시 두려우려고 하면 어이가 두려워야 돼요 탈선이죠 레이를 벗어났다 말씀을 벗어났다 그러면 그건 위기입니다 큰일 났구나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지 나머지 갖고는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욕심의 세계에서 불의심의 세계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뜨를 향해서 나아갈 수는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기를 추구하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표뜨를 향하여 찬양하고 우리 아직 못했던 두 가지 기도 나라와 가정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뜨를 향하여